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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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다, 이제 또 한다. 그냥 방 안에서 울면 재밌을 텐데. 울고 못할 거야. 설마. 가방? 뭐야? 뭐야? 번개탄이야? 아니, 설마. 형. 형은 물을 왜 끓여요? 내 마음이야. 물 우리가 써도 돼요, 그럼? 안 돼. 왜, 할 것도 없잖아요. 어머. 잠깐만, 이거는 우리 지금 이러면 안다행도 이게 룰이 있고. 그렇지, 어긋나는 거잖아요, 지금. 어긋나는 거고, 이건 퇴장 조치가. 형, 그거 뭐예요? 형, 그거 뭐예요? 아이. 뭐 있어요?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이르기가 있어? 그럼 그냥 병현이 굶기려? 아, 이거. 아니, 형, 그건 반칙 아니에요? 뭘 반칙이야, 이게? 야. 야. 아니, 근데 먹을 수는 있어. 섬에 가면 짜장면 되게 먹고 싶다고, 짜장면이. 아니, 그러면 그래도 모양이라도 좀 물속에서 건지는 모양이라도 좀 하든가. 너무 가방에서 꺼내니까. 저기다가 다른. 콜라보를. 재료를. 잡은 거를 넣어야지. 그렇죠, 순인정. 그러면 대물 짜장이 되니까. 성게알하고 멍게를 좀 넣어서. 그냥 생으로 끓이는 거는 이거는 반칙 아닐까. 야, 이거 어떻게 끓여야 돼? 이게 물을 끓인 후 면을 넣은 뒤에 오븐 더 끓인답니다. 오븐? 네, 오븐 더 끓인. 오븐, 오븐. 아, 알맞게 죽는다, 알맞게. 물 안 버리고 그냥 먹어도 돼. 그러네요. 사전 먹고 싶다는데, 보니까. 저는 진짜 좀 오늘 굶을 줄 알고 왔는데, 그래도 허업농님이 저 배려를 해주셔서. 너 나랑 있어서 굶은 적 있니? 아, 없죠, 없죠, 없죠. 없지? 네. 아, 좋겠네. 이러면 뭐. 저거 남은 거예요? 저거 남으면 돼, 그만큼. 야, 비현아. 내가 넌 절대 안 구긴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와, 밥상의 차이가 확 나겠는데, 이제? 라면 없었으면 큰일 뻔했다. 아, 진짜.